어디? 너무 시끄러? 좀 크네 집중할게 되게 애매하다 영혼투구가 면사키리 할 것 같긴 한데 영혼투구가 사전이냐 영혼투구 그렇게 좋아? 이 친구 이름이야 만약에 영혼투구 터졌을 때 광속 터지면 좋지 근데 광속 바탕에 확실이 없어 어떻게 보면 좋으면서도 안좋은 조합이다 그런 조합이 맞습니다 요가가 좀 하자 요가는 괜찮지 피통이네 피통캐리 그냥 멱살 잡고 피통하나 믿고 가야지 근데 요가군도 괜찮다 나름 근데 써라면 굳이 안쓰는 요가에다가 흐르는 사람 아니잖아 영투 요가 영투 쓰는 사람들은 왜 쓰는거야 갑자기 생각하는데 조합 같잖아 질랜드가 누가 그렇게 써? 사람들이 랭킹이 그렇게 많이 쓰던데 영혼투구 버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가 랭킹이 있던데 사람들 막 영혼투구에다가 요가 피고 막 하는데 아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아프리카TV 채팅창 꺼놨구나 형이 인사해줘 아프리카 시청자들한테 그 다음 유튜브 시청자들 어떻게 하는데 아 여기 있네 어 작은게 있잖아 아 여거로 보면 되네 아프리카 내가 잘 안보여 지금 채팅창이 아프리카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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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풍 40개 문 했다는데 나? 세팅창 되는건데 여태튼 사람들이 세팅창 했지 일단 10% 응 점수 괜찮은데? 김민기 저친구가 내방송 그 킹갓엠페이러? 그 친구래 내방송 자주오는 친구인데 최대한 젤리꽃 많이 먹어주고 야 영혼사 피통이 몇이지? 용사 피통 나자 그렇게 높진 않은걸로 알거냐? 아 마지막 물약은 먹겠다 그치? 마지막 물약은 못 먹을 것 같아 먹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하면 방석 부과냐고 아 먹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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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무나네 야 피통 괜찮은데? 오오 소물약 같이? 소물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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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 니가 집에 돌아가더라도 컴퓨터로 안하고 싶지 어헉 나는 핸드폰으로 방송하고 싶어 응 내 방송 왔지 그래서 이거 수무아야 돼 옛날엔 괜찮았거든 컴퓨터가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렉만 없으면 크지? 그리고 이의감이 너무 크다 이게 이의감이 이게 모바일 게임이 아닌 것 같아 모바일 게임은 핸드폰으로 해줘야 되는데 아 퍼펙트인데 점수 좀 그러다 그렇다 물약 까까스럽게 먹방 아 먹방 그타 조시빵인데 순간 당황했어 손을 어쩔 줄을 몰라했어 순간 근데 이거 내가 이겼다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이거 갑자기 렉거리고 계속 그래 나도 아까 그랬어 렉이 풀렸다가 걸렸다 풀렸다가 걸렸다 이게 톱니에서 이러면 개빡친다 톱니에서 렉거리는 개빡친다 거기는 타이밍 가뜩이나 잡기 힘든데 너무 무서워 못 먹지 밥 같은 거 먹었어 응? 밥 종료 싫어해? 아까 밥을 안 먹으니까 안 먹은 생각 피씨방도 가도 되고 노래방 가도 되고 피씨방 가자고? 오 선물이야! 와 선물이 몇 개 있지? 3개인가? 2개 2개 아우 렉 걸려 그건 고통의 시작이다 고통의 끝이다 오 이거는 넘겠는데? 잠깐만 이거 잘하면 이길 것 같거든? 아 하하 이게 몇 개인데? 이길 것 같아 1,770 살사면 안되지? 살살? 어? 키보드 어? 으악! 으악! 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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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으악! 이걸 씨바 바운지 썼는데 아이 졌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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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으악! 와... 흐흣 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흐흫 흐흫 흫흐흫 흫흫흫 흐흫흫 흐흫 흐흫 흫흫 형 뭐해? 지금 제조해? 뭐해? 김 키우자 형 김 어떻게 키워? 뭐뭐 넣기로 했냐? 맛있겠다 탄산 뭐 먹을래? 탄산 커피 야 이거 뭐 먹을래? 야구르트 넣고 밑에 있어 그냥 조금만 넣고 야구르트 넣었어? 야구르트 다 넣었어 다 먹었던 거 또 받아줄게 우와 그 하늘 색깔 몸이 ㅈㄴ 좋아보이는데 몸에 ㅈㄴ 좋아보인다 진짜 똥물같은데 미안한데? 왜? 냄새 커피인가? 커피 냄새 좀 시하긴 한데 아 퍼펙트 했는데 왜 졌어? 너무 잘했지 형 몰라 잘한거 모르고 졌어 몰라 잘한거 모르고 졌어 아 이거 똥물같아 미안한데 근데 용사가 너무 못냈다 근데 형 이거 한입이지? 나 한입이야? 원샷이야? 니가 원샷이야 아니 나 조금만 먹어봐 한 번만 먹어볼래? 아 왜? 냄새 맡고 느껴? 그 뭐지? 니가 너무 선달 천만점 나고 선달 천만점 나고 2대 700만 냈어 아 진짜로? 선달 개그컴이네 이게 선달 천만점 내고 2대 700만 내는 거 처음 봤다 이게 그거야 콜라 플러스 TOP 플러스 밀키스 플러스 요구르트 계란 계란 빨리 먹거네 와 닭같다 진짜 한 번만 우와 으아아 맘 마사지? 아 아 배 속이들 하면 똑같아 배 속이들 하면 똑같아 할 말을 잃었다 할 말을 잃었어 어우 눈물 난다 어우 나 진짜 눈물 나 오오오